자, 이번에 플레이해볼 게임 2인풀 모조입니다. 이 플레이어는 좀 전에 제가 아깝게 역전패 당했었는데 다시 재경기를 하게 됐네요. 간혹 이렇게 하다보면 같은 플레이어와 한두 번 이어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플레이어와는 좀 전에 제가 앞서가다가 역전패 당했습니다. 자, 8, 8, 8, 8 마지막에 10위를 벌였는데 이 플레이어가 10위를 딱 벌여서 한방에 한 10점 이상을 먹어서 끝났어요. 자, 4, 4 버리고 자, 12, 벌겠습니다. 자, 12 안 좋아요. 자, 10 자, 0, 0 아이고, 아니죠. 10을 버려야죠. 자, 10점 이 플레이하고 계속 꼬이네요. 이상하게 자, 아까도 이 플레이하고 할 때 초반에 좀 꼬였다가 후반에 좀 잘 됐었는데 자, 8 버리겠습니다. 이 플레이어가 주로 낮은 숫자 카드를 많이 내더라고요. 자, 11 이렇게 했습니다. 11 자, 이러면은 안 되죠. 4장밖에 안 남았네요. 자, 10 1 모조 타임 들어갔고요. 1이고요. 자, 1 0입니다. 0 14 14 여보세요. 자 이번에는 0을 너무 많이 들고 플레이를 해서 조금 미안하네요. 자, 0 자, 이번에도 빨리 버리는 쪽으로 자, 9 12 자, 6벌이고요. 자, 3벌이고요. 자, 3 10 저는 4 버리고요. 11 저는 4 버리겠습니다. 5 5 9 버리겠습니다. 7 자, 3 7 자, 3벌이고요. 7 자, 3벌이고요. 9 버리고요. 아니, 10 10 10 10 10 안 좋아요. 네요. 모조 타임 들어갔고요. 저는 가져오고요. 자, 7 저는 2 입니다. 자, 또 10점 받으세요. 아, 이거 좋은데요. 자, 12점 자, 28점 됐습니다. 자, 10점 8 버릴게요. 8 6 자, 저는 7 버리고 10 10 버리고요. 2 자, 10 10 9 5 모조 타임이네요. 벌써 자, 10 12 하나 12 10 버릴게요. 자, 0 1 이었네요. 저는 7점 19 대 28 입니다. 자, 0 0은 갖고 있어야 상대방한테 벌점을 좀 먹일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8 점 자, 6점 1 자, 6 6 2개 버렸고요. 4 자, 5 버리고요. 1장 아이고 12 12 자, 12 12 자, 10 10 버릴 거고요. 자, 11 버렸고요. 저는 10 버리고 보조 타임 들어갑니다. 3 이네요. 3이면 썩 좋지는 않는데 어... 저 플레이어가 뭘 들고 있느냐 자, 2 버렸습니다. 자, 그렇죠. 자, 10 입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자, 1 이네요. 자, 1 자, 11 낼게요. 자, 7 자, 9 5 버리고요. 자, 8 8 7 자, 7 자, 4 자, 7 버리겠습니다. 한 장 가져와야 되고요. 5 자, 7 버릴게요. 자, 저는 5 버릴게요. 자, 저는 자, 버리겠습니다. 자, 1 자, 버릴 거고요. 7 저는 12 버리겠습니다. 자, 1장 가져오고요. 자, 자, 하나 버리고요. 자, 11 자, 11 버리겠습니다. 자, 자, 3 저도 모조타임 필요합니다. 1 똑같네요. 똑같구요. 근데 저는 1점을 먹습니다. 상대 플레이어는 1점을 안 먹어요. 자, 20 대 40이고요. 자, 이러다가 자, 역전을 당해서 한방에 자, 패배를 했었습니다. 자, 10 18 자, 10 14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뭐 어쨌든 8입니다. 8 8이고요. 한턴은 버릴 거고요. 자, 한턴은 자, 이걸로 아무거나 버릴 거고요. 자, 무엇을 낼까요? 자, 7 한장 가져갔고요. 전 8입니다. 7 7 6 자, 자, 51점 자, 약간의 모음을 했는데 자, 1대1 이렇게 됐네요. 자, 이렇게 됐네요. 자, 자, 앞선 게임에서는 제가 좀 많이 후반에 밀렸었는데 이번에는 초반부터 좀 잘 이끌어 갔던 것 같습니다. 자, 모조 2인풀 자, 복수전 복수에 성공을 하고 자, 끝났네요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